된다는 업무량이 많다고 들었는데 업무 처리 속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업무의 정확성이 더 중요한가요? 신입 때는 어떤 점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한 요소이며 양자택 일을 해야 한다면 정확성이 당연히 더 중요합니다. 정확성이 결여된 업무는 매번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입 때는 속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영업 담당자가 바이어로부터 받은 내용을 100% 정확하게 정리하여 유관부서나 업체에 전달하면 좋으나 업무량이 많은데 이렇게 할 경우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부정확한 내용이거나 오타가 있을지라도 일을 계속해서 넘겨야 프로세스 진행이 됩니다. 내가 틀린 부분을 유관부서나 업체에서 다시 수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성에 너무 목을 멜 경우 스스로 지쳐버리는 번아웃 현상이 발생되어 본인을 계속해서 자책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며 밴더는 본인과 맞지 않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연차가 아무리 쌓여도 실수는 있게 마련이니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올려서 많은 업무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밴더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성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본인이나 유관부서가 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이 생겨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에 대한 훈련이 되지 못한 상태로 연차가 쌓이게 되면 본인 연차에 맞는 어마운트를 쳐내지 못하는 선임이 됩니다. 이러한 선임 밑에 있는 부사수는 야근이 일상이 되게 되며 계속해서 퇴사하는 자리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가 바로 채용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죽음의 자리입니다.